사윤이 왜 이러냐, 진짜. 천천히 마셔. 야. 너 나 좋냐? 당연히 좋지. 고맙다. 나 같은 새끼 좋아해줘서. 지원이가 천천히 마시라니까 천천히 마셔야겠다. 근데 미안하다. 내년엔 내가 너랑 결혼하려고 했는데. 이 오빠. 이제 한강 승훈 체크하는 일밖에 안 남았다. 돈 필요하다는 말 참 문학적으로 하네. 젊은데 다시 벌면 되지. 나 결혼 안 급해.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너 나이도 있는데 너 애 생각 안 할 거야? 얘 생각 없다며. 난 애보다 민아씨가 더 중요하지. 그거야 그렇지. 나 박신희 집안 3대 독자야. 어떻게 내 생각만 하냐, 어? 그건 또 그렇네.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? 지원아. 우리 결혼할까? 물론 내 계획처럼 너를 화려하게 데려올 순 없겠지만. 우리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가족이 될 거야. 내가 약속할게. 가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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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 이야기하면 너 마음 흔들리는 거 내가 딱 알지. 하아. 나한테 빌부터 살겠다는 얘기를 엄청 가족같이 하네? 야, 나 지금 용기내서 말한 건데 너 반응이 왜 그래? 너 지금 다 개털됐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? 야, 너 그런 소금은 아니잖아. 아. 아. 아...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